아 맞춰줬어요 판처 2개 잘 어울림 야 이런게 보이네 와 진짜 너무 좋다 거기 또 이렇게 하고 있는건가? 아 뭐야 되게 잘 산다 둘이 5분 아니 너무 웃긴거야 이게 둘 다 피부도 새까매 너의 유니폼이래 아 너의 유니폼이라 우리 코레님도 그냥 오시면 그쪽으로 보낼까요? 코레님도 같이 그래야될 듯 아 가고 싶어어 여기 어디야 이리 와봐요 이쪽으로 와 앞에 잘 지워놨는데? 집? 저 근데 완전 이쁘죠 접어봐 우와 막 비치고있어 헐 이쁘다 진짜 이쁘다 게임 그 무슨 스토리라인 스크린샷 한거같다 꽐물이 뭐에요? 그 시퍼만드는 중 재료 상한 늑대고기 너무 구워 까맣게 탄 늑대고기 그 왜 준거지 이걸? 저기 여기 살 급조된 곡괭이 곡괭이가 있구요 어 그거 좋아요 그 나름 쓸만함 그죠 그죠 그 사람 저번에 코레칭이 포장 때린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완벽한 곡괭이 아 완벽한 진짜 살인할려고 만드 그렇지 어? 왜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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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괭이에 살아남으면 죽였어 어? 와 나 풀셋 얻었어 풀셋 사람 죽였는데 풀새 떼떼 이런데 포레칭의 말이 생각난다 최고의 파밍은 멍님 좀 인성이 이제 우리한테 불똥튀기는 거잖아 저거 아! 튀어! 총 줬어 어디 계시지? 어디까지 갔길래? 이제 채팅 올라오는 거 아니야 왓더폭 왓더폭도굴 I kill you 우리집 막 찾아와서 C4를 터뜨리는 거 아니야? 와 총에다가 국갱이에다가 대박이네 이 정도 있으면 오겠다 잘하면 아니야 내가 어딘줄 알고 집에서 엄청 멀리 떨어졌음 나 밑에 누구지? 여기 사다리 걔만이 만들어 놓은 걸로 보아 집 털라고 준비하다가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총 들고 졌단 말이야? 아니 총 들고 있는데 얘가 나 발소리 안 낸 거 와가지고 내가 창 세 방 찌름 네 방인가? 발소리 어떻게 안 내요? 우와 저 벽은 왜 발소리 어떻게 안 내요? 발소리 컨트롤하고 접근했지 아 이렇게 가면 발소리 안 나는구나 오 총 들고서 나 빨리 상의 만들어주세요 아따 상의 만들었는데 나 어디갔지? 일단 제 거라도 드립 아 저건데 계속 쪼개서 이럴 건데 보세옷 주네 보세옷 선비를 주세요 전부 6개 주면 전부 6개 주면 제가 좋은 거 드린다니까요 땀내 나는 거 아 누가 봐도 저집이네 아 정말 가구야 나 써 죽일 거 같아 저집이네 저집 아 이제 부들부들하고 있다 그쵸 여러분 저집같죠 두번 가야지 아 진짜 여기 내려와봐요 바닷가로 와봐요 엄청 이쁘 지금 우와 색 이쁘다 대박이죠 아유 아줌마들 코레님 어디쯤에 있는 거 같아요 님 나 지금 계속 리스폰 되는 데가 오른쪽 맥 오른쪽 끝에 등대 있죠 오른쪽 끝에 등대? 나아... 여기 위쪽 설산인데 내가 그쪽으로 가볼까? 우리 아니야 사람이잖아! 뭐야? 왜 여기 죽어있어? 우린 줄 알았는데 사람이네? 어? 저 꼈음. 뭐지? 어? 저기... 자 여러분 각을 껐답니다. 각을 죽여주세요. 아 잠깐만요. 총부터 챙기시고 죽이고 총부터 챙기시고 죽이고 아 기다려... 저기 말 있다 말! 아 나 집 가야겠다. 나 지금 못 찾는데? 후진님 왜 이름 빨간색이에요? 밴드시세요? 아 진짜 구멍이 더 빨간색이거든요? 그 마음에 곱고 나쁨을 따져서 이제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래? 그러면 구멍이 완전 새까맣겠네. 저는 아마... 팔할 겁니다. 말? 여기 봐. 어떻게 해? 말해주요 카라! 어 저기있다! 도망간다! 아이고 곱갱이 70개씩 해지네 아이고 뭐야 아이고 깜짝이야 오오 넘는척을 해 지금부터 쏴죽이면 되지 아이씨 아래껄려 맞았다 나 여기 전봇대 찾았어 전봇대 있는데? 기다려 아 이렇게 던지는거구나 기다려 친구야 오 나이스 기다려봐 말을 분해해 곰고기는 내가 왜 얻었지? 왜 생늑대고기가 나오지? 송전탑 있어 송전대 아 송전대란다 전봇대가 섞어 말했네 나 여기 송전탑 있는데 있는거 같아 응 근데 여기가 표시된 데가 딱히 없네 이쁘다 근데 그리 저쪽이 산쪽이 이렇게 둘려있으니까 아 어딘지 알겠다 피달아요 어딘지 알 것 같아 근데 여기 사람 지나간다 야 저 백인 누구야? 어? 어 백인 저거 우리팀 아니에요 어? 총들고 있다고? 백인은 우리팀 아닌데 뭐야 뭐야 여기다 총들고 있는데 가그야 나가 저도 준대 도예 분들이 쫓고 있어요 나 집으로 가야겠네 도예 분들이 쫓고 있음 저도 쫓음 여기 우리도 가자 여기 뭐지? 이 길인가 이거 아래? 제브라스 뿌이제 그럼에 제브라스 뿌이제 인사말을 듣겠지 없어졌다 어디갔지? 그냥 우리집 근처 탐방하러 온건가? 총들고 있었으면은 신세계가 총들고 있었거든요 어 여기 있네 아직 노예분들이랑 죽여 죽여 어 뭐야 나무 떨어졌어 뭐야 뭐야 방금 뭐 날라왔는데? 돌 같다고? 총이 아니라? 어... 아 이 맨 꽉 찼네 총 같았는데 와 2초원에 돌 엄청 많아 길도 있는데 왜 난 보이지 않는거야 지구 돌아가야겠다 전 따로 있어서 안보이는거구요 상한 눕디고기 진짜 있네 제가 그거 버렸는데 땅바닥에 아 뭐야 다 죽었잖아 내가 고기를 안먹고 오래 두 면을 상하는건가? 어우 나 구운 상태가 지금 많은데 이상합니다 하얀친구 어 이거 그거다 개다 총님 죽인사람 아 개요? 개 어딨어요? 총으로 쏴주기 개같은 팔쏕니다 어 너무너무 머리다는데 아니야 쏘지마세요 팀킬각 창으로 찌름 근처에서 그냥 죽여 깔끔하게 아까 이 집이 그 집이고 누구야? 얘는 계속 여기서 태어나나봐 일부러 죽어서 저 앞에 누구에요? 저 앞에 누구에요? 뭐야 지금 가죽을 입은 사람 나? 누구지? 여기 판촌은 죽이면 안돼요 저에 잠깐만요 아 아깝다 엠프리님 우리집 위치 미니랩에 적당히 찍어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스카이프로 알려주세요 어 잠깐 거기 위치를 한번 봐야되는데 잠깐 한번 돌아다녀 됐어요? 쫓지말죠 그냥 여기가 그냥 집가죠? 어디인지 대충 알거 같은데 우리집 위치를 몰라가지고 못가겠어 잠깐요 그 방향에서 그 방향에서 그 방향에서? 거기 가만히 있어보세요 참 멋있다 오오오오 거기서 앞으로 쭉 오세요 쭉? 직진? 약간.. 예 직진 흐흐 흐흐 잠깐 가만히 가만히 흐흐 거기서 약간 좌측 좌측 약간 좌측 다시 보도 도구홀 뭐라 하는데? 직도 아.. 45도 내가 아까 나한테 죽은 데인가 봐 쟤 헉 아.. 쟤네가 다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마 도구홀이 나 죽였어 이런 거겠지 설산으로 가면 안되거든요 핵스.. 저거 뭔 말이지? 핵 쓰는 줄 알았는데 핵 쓴다는 얘기하는 거 없어 그니까 핵 유저 이런 말이냐 맞아 핵 유저 얘기 나온 줄 알았어요 그냥 내가 죽인 거 개 굉장히 압탑하게 죽긴 했음 발소리 안 들리게 접근해가지고 머리 뒤에 원 투 그래서 핵으로 착각한 거 아니여? 발소리 안 들리게 몰라 그냥 지드 착각한 거지 뭐 그러면 뱀 먹으면 빅잼이니까 이쪽인가? 이쪽으로 직진하면 되죠 뱀 먹었으면 좋겠다 어머! 어 누가 나도 공격해 어? 아까 갠가보다 흰.. 흰.. 흰 친구 어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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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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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죽어주신 마 걔 템 가져간다고 아 또 귀찮은 관종 하나 더 붙었네 그래 내가 내가 던진 창 그거 가지러 갈라 했는데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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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안식 여깄다! 러시안식 관종이네 어이? 어이? 총 소리가 다는데? 헐 총 총 소리 뭐야? 아아 내가 쏘 아직 우리 총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쏠 때 말해주고사 아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다들 아직 익숙하지 못해 침 살인 현장의 집 눈앞에 있다 아하 나 여기 고기네 방향을 잘못 내려왔다 다리 겁나 무서워 구멍님 집 쪽이에요? 나 집으로 가는 중 여기 여기 뭐 이상한 희한한 나무집 하나 있는데 체력 괜찮아요? 네 17 한 대 더 맞았으면 아 근데 드럼통이 적어졌나봐 드럼통이 안 보이네 여기 드럼통 많아 저 지금 쭉 달렸는데 그쪽임 오른쪽 아래 남쪽 방사능지까지 왔는데 뭐야? 얘 너무 불쌍한 게 우리가 버린 거 다 먹고 다니나 봐 탄... 늑대고기 들고 있어 에코링님 여기 전진하는 거 맞아요? 이쪽으로 직진? 여기 철... 엄청 큰 철집 보이는데? 결계가 쳐져 있네 잠깐만요 나 이런 거 손보는데? 우리 집 근처에 있었네 이런 게? 지형 디렉전에는 호수 같은 데... 호수 같은 데로 먼저 가보세요 호수? 네 앞에 호수 보임 뭐야 되게 사람 민망하게 뭐야 좌측인 호수라면 쭉 가볼래요? 오케이 오케이 관심 관심 받으시려고? 관심 받고 싶어서 내가 봤던 철집은 1층 철집이었지 고기 드시고 좀 쉬고 계시면 되겠네 저 턴 있어요 턴으로 붕대를 여기에 아치형 롱스톤 하나 있고요 이거 붕대는 출혈이 있을 때만 쓰시는 게 나을까요? 이 호수가 아까 그 호수보다 좀 작은데? 아 그럼 밑쪽의 호수인가 보다 얘가 창 못 주으셨죠? 하나 있어요 두 개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 그렇게 고래님은 잊혀지고 그렇게 고래님은 잊혀지고 제가 훔쳐갔나봐 제가 갖고 왔어요 여기 여기 저 나쁜 놈 그 창으로 멍 때리는 동안 딜을 찔러? 그래갖고 구멍님 그래갖고 저 불태워 뒀는데요? 아 응 응 맞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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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창 안고 주워왔어요 아까 바닥에 갑니다 투창이야 투창 레트님 네 여기 어디 나 오른쪽 아래야 달리다보니까 바양을 잘못 찍었어 이거 상대가 다시 만들라고 하는데? 네 너무 강박증 쎄없어 네 TP 안돼요 어 사람이 어라 노 꼬레트 노 러시안 노 꼬레토 노 꼬레토 노 꼬레토 노 꼬레토인거야 노 꼬레토 이쪽이 온김에 그냥 드럼통이나 좀 줍고 갈게요 네 그게 차라리 나요 드럼통 많이 주워가지고 블루프린트를 배워야되요 그거 죽어도 그거 돼요? 응? 응 죽어도 돼 는 죽임당함 총에 총에? 여기 사람 많네 어 사람 많아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와 이 집은 땡큐 와 집 근사하게 지었다 쭉쭉쭉 어 어? 저기 죽어야지 어 뭐야 어 왜 이렇게 미친듯이 뛰어나 우리 누가 문 열어놓고 다녔나봐 왜요? 여기 안에 시체 있어 우리 집 안에 응? 아까 걔 시체가 우리 집 안에 있어 이거 봐 안돼 그러면 누가 문을 열어놓은거지? 문 빨간색대 있는거 맞지? 어 뭐야 우리 문이 없는데? 어? 아 이구나 깜짝 깜짝 아 뭐야 이게 깜짝이야 깜짝이야 인육보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흠 흠 너무 좋아하는데? 흠 저분 차라간대 그럴 수 있어 아 아 나 집 찾아야되는데 이거 큰일이네 엠프리님 그쪽으로 쪽 간대 호수는 있어요 저 뒤에 네 근데 그 호수가 작은 호수 같은데 작은 호수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오른쪽 아래죠? 작은 호수에서 이거 이 전랩보다 어려워 길 찾는거 전 전 전랩은 이 호수 두개 사이에 있어서 아 거기죠? 잠깐만요 하나만 찾으면 됐는데 거기로 쭉 지금 본 상태에서 쭉 올래요? 이쪽으로요? 직진? 네 직진 약간 좌측으로 약간 좌측 뛰면서 약간 좌측으로 약간 좌측으로 어음 아닌가? 이거 어떻게 그지? 네 그거 맞아요 거기서 이철집 맞죠 이철집 아니네 이철집 아닌데? 나무집이네 거기서 쭉 가다가 그 바다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측으로 그 강 그 바다로 쭉 오면 돼요 해변으로 어우 깜짝이야 늑대한테 죽을 뻔 이렇구나 오 심쿵한다 이거 이거 가그님이 지금 정리하고 있는거에요? 어떤거요? 이거 어떻게 부어요? 상자들기 네 왜요? 여기 거기 구워진거 아 그럼 이거 제가 던져줄게요 아 제가 먹었어요 아 여기 하나 많은데 저기 안에 누누 이거 인류 구워보이게 흐흫 이거 이 눌러서 열기 열고 고기 넣어서 있으면 나와요 천도 있어 천 아 천 진짜 아 이거 방금 그분이 죽어가셨어 시청자 아 그분 자러가실 수 어? 이쪽 약간 익숙한데 이 풀지대 다 와가는거 같은데 거기 그 옆에 작은 오두막 응 그쪽 방향으로 쭉 이쪽까지 찾으면 집어올 수 있겠다 이 곰고기 있기는 하나? 곰고기 없어 무조건 늑대고기야 아 곰고기 그건 뭐에요 이건 곰고기? 곰을 죽여서 나오는 고기가 늑대고기라니까 뭐지? 뭔소리지? 여기 좀 같이 엘이 오두막이 왔어요 오두막 누가 지금 또 놓고 버렸는데 누가 놓고 하면서 지금 부수는거 같은데 총이요? 제가 갖다 할게요 어 강 보인다 이 아랜가? 누구야 제브라스 부이제 익혀봐요 아아 뭐야 누구에요? 저에요 아까 걔 아 걔 또 집에 와서 부수고 있는거에요? 네비도요 어차피 타격도 못져요 그 그냥 짱돌로 깨려면은 한참 걸려서 아 쟤 진짜 관종이다 또 또 인육같으러 가야지 총알 아깝다 이 근처에 그걸 만들었네 뭐야 침낭 이건 죽은거에요? 아 자고 있어요 나가면은 저렇게 돼요 아아 어 집 찾았으 털면됨 그대로 그냥 쑥쑥 아리랑치기 진짜 진짜네 우리 집 부수고 있네 아 저 못 부숴요 그냥 부숴가지고 하려면은 한참 걸려요 우리가 수리해버리면 돼요 망치 한 두방 뚱땅뚱땅하면 맞아 바로 해결됩니다 땅 아잇 뭐야 우리 벽이 왜 부수지? 지도는 결국 없었죠 못찾았어요 저는 일단은 지도보다 더 좋은걸 찾아서 뭐야 다리 만드는 사람 누구에요? 접니다 아 저 출세했죠 오오 뭐야 옷도 다 입고있어서 나 밴딧인줄 알았어 으하하 하하 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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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핵줄세암 줄 세서 돌아왔네 크으으 상하다 하이여 짱 새졌어 아이구 가그야 뭐야 언제왔어 아니 그야 건방진 개구멍 아직도 그런 옷 입고 댕기냐 그런 옷? 누구 청이 당황한지 해볼까? 내게 당황할 것 같아 나는 덜 딸 것 같아 아 나 진짜 같이 똑같이 한 방지 때리면 내가 이길 것 같아 저 정리 되게 잘 해놨습니다 네 어드바이스로 인해서 좋아 깔끔하구만 내가 어지를 거다 다 안 쏜다 아니 근데 난 보기 좋게 보기 좋게 내가 넣어둘게 나머지도 상자가 부족한 하나 더 만들어야 해 그러면 놀러가야지 다들 밖에 나갈 때 관종 조심하세요 관종 조심 관종 조심 내가 이쪽을 피해야겠네 상자가 더 필요할 것 같아 가구야 그리고 우리 그거 만들어야 돼요 님들 굽는 거 굽는 거 굽는 거 만들었어요 혹시 누가 만든 사람 있음? 그게 뭐예요? 아 그거요? 바로 어 천이 너무 모자라서 천 몇 개 필요해요? 어 기다려 어 어딨지 이거? 음 하금 연료를 100개 만들어야 되니까 천 100개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엄청 천 아니에요 천 이거 한 개 만들면은 다섯 개 되니까 이십 개만 만들면 돼요 아 이십 개 천 열 개 저한테 줄게요 제가 줄게 어디 있어요 후주님 여기 침낭 있는데요 조금만 주사 다 가져가세요 뺑숭 주사 나 여기서 일단 좀 살아야겠다 자리 잡게요? 아니 여기 애들이 잘해줌 뭐 또 누구 노예로 들어갔어요? 아 노예 아니거든요 여기 러시아 애들인데 채팅하는 게 어 노예 하겠네요 내가 죽인 애들 아니할까? 아 완전 진짜 고수처럼 벽 박히시고 오셨네 창질 세 번이 이런 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노다니는 게 여기 위치가 어느 정도에요? 전체 지도에서? 모르겠어요 앰프리님이 찍어줘야 할 것 같아 나도 정확히는 아 감이 오는구나 응 찍어질래요? 응 저 밖에 사람 있다 이거 조리 된 인형 먹으면 어떻게 돼요? 조리 된 인형 먹으면 그냥 고기임 속이 든든해지 속이 든든해지 ㅋㅋㅋ 표야 인형인데 속이 든든해집니다 근데 원래 저를 그면 같은 같은 종종 먹을때가 가장 맛있대요 흐흐흫흫 아 소름돋 뭔 저분은 엘 엘님은 가끔 엘 엘님 엘님 목소리 삽니다 엘님 목소리 삽니다 엘님 목소리 삽니다 흐흐흫 무서워 저런 말을 하니깐 가끔 무서운 말을 하세요 여기 밖에 사람 있었는데? 어딨니? 롱광로 어디다 둘까요 롱광로? 적당히 빨리빨리 일단 만들어요 1층에 1층에 빨리빨리 일단 만드시고 내가 이렇게 난잡하게 내놨어 어? 어떤 어? 내가 열심히 만들 아 화가 나네 아 코레님 우리 저쪽에 집 자표 찍어줬거든요 지금? 스카이프에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아 누가 죽이지만 않으면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나 천 많이 생겼다 천 가지고 집 가야지 천? 천이 지금 가장 중요한 듯 아 이게 갑자기 물어서 깜짝 놀라는구나 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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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가 없으니까 멀리 못 나가 지도 여기 용광로 친낭 있는데 설치함 오케이 안에다가 철 좀 구워놔줘요 철이랑 황이랑 네 철이랑 황이랑 철이랑 황이랑 철이랑 황이랑 용광로 만들었어요? 뭐야? 뭐야 위에도 뭐가 이상하게 떨어지는데 아 괜찮아요 집 짓고 있는 거 아 다들 날 날 날씨 좋으니까 파밍 좀 하죠 돌툼 캐고 돌로 캐고 철 좀 죽어놔 아니 구멍님 응? 아니 좀 갖고 온 걸 좀 제대로 좀 놓으세요 응 응 응 나 구멍님 손 나는 거 처음 봐 정리 안에서 손 나는 거 나 제대로 넣었어 아니 뭘 나무 나무 옆에 놔놓고 그쪽에 그렇게 들어가는 줄 알았지 이거 철 넣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네 철이랑 황 철광석 황광석 그리고 나무 넣으면 돼요 황완석은? 황완석도 넣어요 네 그리고 나무만 좀 나중에 약은 딱 채우면은 땅 드럼통이 전낵에 비해서 진짜 없다 그니까 어디에 몰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오른쪽 아래 그 방사양지들이 좀 많아 하 우리 집이랑 엄청 번해 근데 거기에 총대고 애들이 건물 세워놓고 지키고 있어 우리 집이랑 엄청 번해 우리 집이랑 너무 멀어 우리 집이랑 너무 멀어 우리 집이랑 너무 멀어 우리 집이랑 너무 멀어 일단 나중에 그쪽으로 원정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집 대충 일단은 외벽이랑 이제 해가지고 1층만 딱 만들어두고 우리 같이 그쪽에 파밍하러 가자 다 같이 우리 집이 완전 구석탱이었네요 네 이런데 있어야 잘 오로살이죠 오오 좋다 앰프리님 네 일단 1층 그것만 대충 다 지어지면은 같이 파밍하러 가자 우리 드럼통 파밍하러 네 같이 가야 돼 이대로 있으면은 뭐도 안 돼 근데 이거 할 거 꽤 많아서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 손 저요 물 근처에 있어요? 네 지금 다리 건너고 있어요 저 문 앞에 어느 정도 걸래요? 대충 마무리되는 것까지? 나무로 하면 금방이라서 돌갔다가 근데 앞에 이게 털리지 않게 털리게 해야 되는데 너무 대충 만들어서 지도에 지도에 큰 호수 아래에 조그만 호수 보이죠? 응 저 그쪽이거든요? 어? 그러면 오고 계시네 그쪽에 그쪽에 그 물 반 흙 반 진흙처럼 돼 있는데? 아 그러면 지나서 쭉 와요 해안 따라와 해안 따라 쭉 오면 되겠네 그럼 결국엔 우리한테 만날 수 밖에 없어 그쪽으로 달리다 보면 위에서 막 떨어지는데 괜찮은거죠? 네 응 지광로도 하나 더 만들고 어? 동물지방 여기다 놨는데 동물지방 다 어디갔지? 제.. 제가 아 드릴까요? 여기가 아뇨 여기요 쓰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홀 간만에 착한일 하시네 홀 나 낌 흐흐흐흐흐흐 간만에 홀 이럴수가 주카축 제가 밀어드림 우우우우우 점 어 무서워 으흐흐흐흐 어? 뭐? 나? 네? 나 찾는다고 돼지라 했는데 지금? 저.. 늑대인가? 초호님 늑대는 발발발발 걸어요 발발.. 나무대 있는데 열중하셔서 대답을 안하셔 누구? 초호님 천재기 나무꾼이시네 천재기 나무꾼이시네 그 뭐냐 횃불 여유있어요? 네 저 안쓰는거 가득창 하나있어 아 그 얘한테 뺏은거 가는길에 없으시면 드릴려고 했었어요 나 버렸다 어디가 찍어? 나무꾼이 천재기시네 버렸어요? 버렸는데 어디로 떨어졌지? 하차 여깄다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호탕하게 웃으시네 아니 아니 너무 너무 집중해서 있는지 모르시더라구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치고 있는데 제 화면에서 이제 오른쪽 부분에 고몽님 집이예요? 너노 잉가? 이러고 있는데 사슴이네 집 근처? 집 근처 우리 저 집 가면은 저기 가볼래요? 왼쪽 아래 섬 갈거에요 그러면 앰프리님 집마저 짓고 네 그쪽으로 가가지고 코레님 그거 일단 심란 깔고 우리 파밍하러 가죠 드럼통? 침낭 하나만 만들어 줘요 침낭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아 내가 만들면서 집 갈게 내가 만들게 내가 나 집으로 갑니다 네 나머지는 파밍 하러 가죠 여기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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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에요 저에요 가그도 남아있을래 집에? 어떻게 갈래? 가그님도 같이 가는게 재미있지 않을까? 응 정리 좀 그만하고 오 예 첨 많아요 고맙다 야 누구 죽이고 쳐넣었나봐 드디어 살인에 눈을 떴네 가그도 아니 건방진 녀석이 아까부터 지금 개구멍님 국기를 부술라고 개구려를 이 새끼봐 개구려 어감 좋아 애라님 매일이 긴장을 안해요 네? 아 봤어요 저인줄 알았어요? 오면서 네 그래서 안했죠 그렇구만 저 누구야? 저 누구야? 오 우리집 앞에 있는데 누구야? 어 깜짝이야 뭐 우리집 앞에 다리 생겼네? 어 뭐야? 내가 만들었어 아 이거 누가 뽑히고 있었어? 문 닫고 이분 여기있으면 죽는데 네 저기서 잠드셔가지고 오리가 너무 가염네요 이분 데리고 올라가자 가야될것인데 어떻게 올라가요? 데리고? 죽여서 아 죽이면 다른 데 태어나는거 아니에요? 침낭 없어요 이분? 네 네 열쇠도 안좋잖아요 우리가 이분 무슨 뭐 건축도안 갖고있는데 이거 어떡해요? 갖고와요 네에에에에 가모님 가지고있어 가그님 제 선물과정 네? 마음에 들어 하실거같아요 구멍님 씹 뭐죠? 어 나 집 어디 계신대요? 집 근처 거의 다 온거같애 저 집이요 오키 집에 강 바로 옆에 있죠 응 높게.. 높게 있음 우리집 저 왔음 어디임? 집 아닌데? 저 올라가는 중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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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단상같은건데 이거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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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님 이거 뭐에요? 어디이 봐봐요 이거 뭐야 이거 건축도안 여객님 집 짓는거잖아 여객님 여객님 뭐지 이거? 아니 이런 여기 여기 후주님 후주님 여기다 내가 너놨어 그거 하나 더 만들수있게 재료있는거 여기서 자고있는 사람 죽이고있거든요? 아 왜 저기 문앞에이고 자고있는 사람이요? 어 아니요 그사람이 수정장관 어 더 만들어줘요 많이많이 잡으러갔는데 저쪽에서 누가 자고있는거에요 그래서 죽였으면 헐 세상에 인성봐 원래 그런거 잡는겁니다 맞아 맞아 어 보인다 강 흐려 탕 하면서 코레님 죽고 으아악 아니야 나 지금 빨갱고 드라마같이 어 보여 보여 보인다 보인다 저기 온다 강 맞은편에 어어 점프점프 드디어 원스턴? 어 뭐야 나 저쪽에서 흰놈있다 흰놈 흰놈 누구야? 흰놈 거의 개던데 흰놈개야? 코레님 흰놈조심이야 흰놈 개부분 니 맘살하러 막 인근에 있었음 집입구로감 오케이 내가 데리러갈께요 내가 데리러갈께요 헐